영양소 함유량을 최대한 높이고 깊고 그윽한 풍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배밭사미 시초는 특히 맛과 향이 뛰어난 각종 요리에 응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물로 희석하여 음료로도 마시기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 가득한 탄산음료 대신 가족과 나의 건강을 위해 배밭사미 시초로 하루를 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설탕 가득한 탄산음료 대신 가족과 나의 건강을 위해